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뭐 이분은 계속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태의 끝자락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기신 글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어제 필수 의료가 정말 끝났다는 걸에 의견을 많이 남기셨네요 윤 대통령을 진정 지지한다면 아닌 것 아니라고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우파입니다 지금 저쪽은 윤통의 의료 붕괴를 비웃으며 뒤에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윤통은 자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윤통을 지지하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우파를 팔아먹는 사람이 참 많은데 사실과 진실을 외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건 우파를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윤통이 잘한다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우파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에 다 입을 다무는 거 그게 어떻게 우파입니까 쪼가리 팝니까 우동 팝니까 우파는 아니죠 우파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원래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어려워질 때는 언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언어 언어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어를 곡해하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면 연통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면 박수 쥐주는 것이고 잘못하면 질책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진실을 진실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용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린 사회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뭉개고 진실을 뭉개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이러면 자유인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유인의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정말 잘 터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더 이상 약탈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주면서 130시간 씨름 주에 부려먹는 걸 두고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런 금수 같은 세상이지 어떻게 인간 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왕이 여러분들 5천만 원 주면서 27살까지 여러분들 햇볕을 위해 붕사라 이렇게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저 질국의 세월에 사는데 거기다 쌀 대주고 돈 대주고 하면서 뭡니까 무슨 햇볕 정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이런 고통을 하는데 다들 뭡니까 생각 없이 건강상 여행 가서 해비 내고 전부 여러분들 다 지식인들이 북한 가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애시당 쪽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의감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강한 쪽에 그냥 붙어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강한 쪽에 붙어 먹는 파만 있는 거죠 노예 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치아를 경험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되는데 지금도 이런 뭡니까 틈만 나면 사과이라 돈 주라 돈 달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라면이 우리 힘으로 만든 겁니까 라면을 기술을 줬으니까 이런 삼장라면이 라면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철강이 그렇고 반도체가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고 이런 기계산업이 그렇고 다 일본 기술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 자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의사와 함께 뭡니까 적용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의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을 때 쏙 빼먹고 그다음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산업화 저는 기업들의 이런 산업발전사를 볼 기회도 많았고 그런 엔지니어를 만날 기회도 많았고 책을 쓸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성장사 다시 얘기하면 한국인이 먹고 살 만큼 될 때 일본이 얼마만큼 기여를 물론 본인들이 이익이 됐으니까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뭡니까 돈 달라 돈 잘 나 일제 취하했으니까 돈 달라 돈 돈 돈 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난사고가 났는데 뭡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정신자세들이 자립자존 정신이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착 붙어가 뭡니까 돈 빨아먹는데 전부 주가 이골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살아남겠습니까 앞으로 어렵죠 젊은 사람들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좀 더 정의로운 점이 있어야 다른 부분도 그게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설마 그래도 한나라의 수장인데 자기 가오 폼이죠 폼이 좀 빠지더라도 국민 고통을 위해서 나중에는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대손손 나라 무너뜨리는데 웃고 있으니까 참 무섭습니다 가오 가오가 여러분들 폼 잡는 거죠 보시면 미국의 슈퍼파워 아래에서 억지춘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본주의 체제 하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 남한민족의 본바탕을 보아서는 터무니없는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당연한 말을 해주는 분이 드문 세상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교육은 백년지 대개라고 말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은 졸속으로 몇 달 만에 해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붕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전남대학교가 의대 200명을 신청했는데 이런 규모로 증가시키는 매일 년 걸린다고 해서 준비를 다하고 재신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배가 넘는 2000명을 정원하면서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걸 몇 달 만에 뚝딱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무식하다 못해서 용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입니다 물론 전남대 의대가 200명을 신청한 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분 말씀에 따르게 되면 200명 여러분들 정원을 해달라고 한 것을 거절했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하라는 건데 2000명을 어떻게 여러분들 늘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다음에 책임지는 자리에 설 겁니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지금이야 권력의 꽃가마를 파고 완장이 여러분들 폼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1955년생 외과의원 진강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55세면 69세대 현역으로 계시네요 2020년도 구정 이후에 우한 폐렴이 발병해 온 나라가 엉망이었을 때 보건소에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PCR검사 봉사를 했습니다 광진구의 젊은 개원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66세 의사가 그 검사 봉사하다가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옮기면 어찌 되려고 노령에 감염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걱정이 되니까 65세 외과 전문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강준 외과 전문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젊은 의사들이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던 거죠 방호복 철제 입고 하면 괜찮다 2022년 2월이 되니까 보건소에서 봉사 끝났습니다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하루 5시간 봉사하는 일을 200번 했습니다 1000시간을 이런 봉사를 한 거네요 그랬더니 서울시 의사회에서 공로상패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배부른 놈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 웃기는 소리들을 합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나이로 따지게 되면 그 당시에 66세니까 지금은 69세 정도 되셨네요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감염을 무릅쓰고 봉사를 한 어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전번에 산부인과 의사를 하신 분은 대구까지 내려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훨씬 이분들의 이야기가 더 생생한 겁니다 그 더운 날 종일 반균복을 입고서 피부가 물러진 채로 잠도 못 자고 못 쉬고 환자를 보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다 잊고 곧바로 얼굴을 싹 바꾸는 정부와 국민들입니다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정관계에 있다가 정이 떨어질 때 우리가 흔히 만정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든 무슨 전년병이든 이 나라에 퍼진다 하더라도 이 나라 의료진들이 이전 같을 거란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알아서 하시고 국민도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어제 여러분들 초진료가 만 7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한 분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일반 의원은 3천 원입니다 몇 십 년째 여러분 2, 30년 동안 수가가 거의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형편없이 떨어진 것인 겁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을 테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세상인 겁니다 이걸 의사가 하면 자기 밥것을 챙기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안세 영양기름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더 넘게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네가 참 애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초진료가 3천 원입니다 소화청소년간 더 놔두고 그걸 최근에 조금 더 올려두고 3천 원인 겁니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이거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라벨라님은 의로계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역사는 국과 권력의 불신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몇 면이 흐르는 것이 국과 권력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미국의 이런 헌법을 만들 때 어떻게 이런 접근하게 됩니까 유럽에서 하도 당했으니까 완장찬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걸 미국은 50개 주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여러분들 주류에 몇 면이 흐르는 것은 국과 권력의 확장과 비대화에 대해 끊임없이 여러분들 몸께 의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젊은 날 학위를 마치고 문헌을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소위 서구 문헌의 가장 중심에는 정치 권력 왕권 국과 권력의 확장과 여러분들 비대화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국과 권력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말했으니까 저는 전혀 안 믿거든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항상 뒤집어 보는 겁니다 저 인간이 무슨 이익을 가지려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공모는 늘리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러진 데가 여러분들 국가가 국가 권력이 비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로 원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의대의 문제도 국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비대한 쪽으로 갈 겁니다 대학도 이러면 완전히 제압이 됐고 그래서 대학 교수들 입에서 이러면 들 부당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소리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기계도 없어지고 용맹함도 없어지고 다 죽은 겁니다 그냥 교육부가 나누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아 먹겠느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개인의 이러면 들 자유나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만큼 의식이 없으면 그냥 그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잘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무슨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 다 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면피 지금을 벗어나는 게 목표니까 PA 간호사 중심의 뭡니까 전문병원을 하겠다 전부가 저는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저것들이 뭡니까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무슨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전문병원 전부 다 이런 거짓말을 보는 겁니다 자리 벗고 나면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뭡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우리 대통령을 믿어야 되지 우리 대통령이 힘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뭡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잘하실 거야 뭐 믿는 거야 자유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국가가 어떻게 공간을 치는지 한번 보라고요 의대 정원을 위해 교수를 1천 명 채용한다든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교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지금 전혀 채용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의과대학 선지나 교육 정원을 위해 모든 예산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아직 강의실은커녕 시설 장비조차 단 하나 마련된 게 없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겁니까 이번 일이 그나마 한 단계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입학생을 뽑지 않고 기존 학생들이 일단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올해 정원을커녕 신입생을 원래 숫자만큼 뽑아도 해결이 어렵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후에 신입생 수시 원수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신입생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나는 책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고 다들 뭡니까 그냥 뭉개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한대로 이 라벨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교원 여러분들 채용기준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